오늘 튼튼한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비의 강도가 강하진 않지만, 제주도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유입되겠습니다. 오전 중에 빗줄기가 굵어지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집중 호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중산 간, 남부 지역에는 비가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오전 중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겠고,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도 50에서 100mm가량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제주 산지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겠고요.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도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비바람에 대비해서 야외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또 정체전선이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막아줘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서부지역 21도, 남부지역 2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지역 25도, 남부 동부지역 24도, 서부지역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지역도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에 안개가 껴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운항 정보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흐리기만 하겠고요. 토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주말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